한국 최고단체 대표님이 뭐하러 예예예 블랙컴백과 야차의 대립이 국내 격투계를 뜨겁게 달궜었다 격투계에 한 빅을 그은 것 등 여러 공통점을 갖지만 성격이 좀 달라 큰 접점이 없어 보이는 컨텐츠 제공자들이었는데 선수 수급과 관련해서 갈등이 터졌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얘기가 나오며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대립각 스토리텔링으로 어구로만 똑반 거 아니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때마침 코조매 저격성 발언이 나오는데 정확한 촬영 시점을 몰라 이번 사건을 콕 찝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빌드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피력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신생단체로서 경쟁관계인 불컴이 스토리텔링으로 일어난 건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검정에 대한 저격성 발언이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불컴 야차 대전에도 에헤이 야차피디야 뭐하러 엮여서 단물만 빨리냐 그냥 야차짐은 우리 단체에 충성해라 한심한 듯 혀를 찼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다 이 영상보다 먼저일지 후일지 모르겠지만 곧 공개될 지혜팬 첫 대회 리뷰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육합의 깃발 휘날리기만 봐도 응 우린 단순 구독자 베이스 단체와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급을 달리하고 싶은 좀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상대적 약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부분을 굳이 올려쳐줄 이유가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지적이다 기획과 연출이 없는 콘텐츠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즉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에 의도성은 콘텐츠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출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몰입감을 배가시킨다 개중엔 스타도 나오고 덕분에 전체 파이도 커진다 그야말로 선순환이다 다만 연출력 평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부족한 연출력으로 짜고 친 티가 너무 나서 짜쳐버리니깐 에라이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이게 바로 K 어그로와 월클 UFC 어그로의 수준을 가르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인지 수준차가 있어서 그렇지 유앱 단체 차원은 물론 소속 선수들도 게임을 팔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의 어그로엔 이상하게 좀 더 찐탱기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말이다 연출력 평가 자체는 정당한 대중의 권리로 완성도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연출 자체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사실 쇼비즈니스 종사자가 아니어도 대부분이 사회생활 중에 나름 연출된 행동을 하며 산다 사업가라면 더 그렇다 가면을 참지 못하는 비위는 아래 직원들의 일자리를 날릴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연출된 상황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프로스포츠다 코조미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스토리텔링을 언급하며 의식하고 있음과 함께 또 굳이 내려치며 심지어 상대의 강점으로 인지 중이라는 속마음만 들켜버린 이유는 뭘까? 아마도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실제로 선수 시절 나름 시도해봤다가 재보미형 따기라는 흑역사만 만들어낸 전적이 있는 좀비다 그러나 코리안 좀비 자체가 브랜드이자 스토리로 그 엄청난 수혜를 받아왔음을 본인 또한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표적 예가 좀비 트립이다 코조미 스토리에 더해 존트 참가자들과 저승문호의 스토리텔링으로 대박 신화를 썼었다 저승문호의 하차가 그 큰 흐름을 깨버렸기에 결국 시즌3는 이전의 영광만큼은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사가 없는 캐릭터와 스타는 탄생 문턱을 넘기 힘들고 캐릭터 강한 스타가 떠난 서사는 생명을 잃는다 그걸 좀비가 몰랐다면 존트 첫해에 애타게 성명준을 찾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자세한 건 손절트립 성명준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심지어 당시 수십만 구독자가 있었던 좀비도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었다 훨씬 체급 낮은 다른 채널들이 서사에 몰두하고 어구로라는 가성비를 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좀비 채널 자체가 산 역사로서 증명 중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다 알면서 그러는 중이긴 해도 그래서 좀 괘씸하기까지 해도 꼭대기에 올라섰으니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의도라고까지 보진 않겠다 사실 그가 진심으로 서사 만들기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름의 대립각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당신은 이미 궁해질 고수다 이 자체도 하나의 가면놀이라는 것이다 가면명은 뭐가 좋을까? 응큼 응용 좀비 여러분이 멋지게 지어서 댓글에 남겨주시길 따라서 우리는 즐기면 되겠다 먼저 발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대회가 어느 시점부터 안 풀리기 시작하면 흑화된 가면을 볼지도 모른다 때마침 누군가를 상당히 긁을 수 있는 야차PD의 한마디 한국 최고단체 대표님이 5화로 야차 찍고 이제 상남자와의 콜라보 얘기도 슬슬 들린다 성명준 맘모스의 코갱 유호성 매치가 진짜로 이뤄지면 또 한 번 떠들썩해질 것 같다 여기에 지혜팬 이름이 들어갈 날이 올지 또 누가 아나 당연히 당사자는 극구 부인하겠지만 뭐가 됐든 핵심은 연출력인 것 하나만큼만 잊지 않으면 되겠다 다시 말하지만 연출은 죄가 없다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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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